안녕하세요. 메가스타드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상경 선생님입니다. 캐스트로 되게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죠? 이제 곧 3월 학평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학평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본사의 위주 요청이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즐거워 보이나요? 네,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3월 학평을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 3월 학평만 보는 게 아니고요. 3월 이제 첫 모의고사를 또 학생들이 보게 되잖아요. N수생들 같은 경우에 겨울방학 동안 공부 잘 했을 텐데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3월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을까 방법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3월 학평이든 3월 첫 모의고사든 앞으로 시험은 계속 우리가 볼 거고 그 시험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잘 보고 어떤 때는 못 보고 그래서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럴 거예요. 잘 보면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늘어날 거고요. 뭐 보면 국어는 결국은 재능인가 봐. 나는 아닌 것 같아. 전 틀렸어요. 이러고 이제 저기 멀리로 갔다가 다시 또 오고 뭐 이러는데 한 번의 시험에 1, 2, 1비 하면 안 되고요. 제일 많이 들을 말이 그 말일 거예요. 한 번 시험에 너무 기분 좋았다가 한 번 시험에 너무 기분 나빴다가 하지 말고 멘탈 관리 중요하잖아요. 내가 약한 부분이 이거였구나. 나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였네 라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험 잘 보면 좋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키 기본적인 사항이 하나 있죠.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보고요. 공부 좀 부족하면 성적 안 나오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게 나만의 기준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공부 열심히 안 했던 친구가 올해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매일 1시간씩 국어 공부를 했어요. 우와 선생님 저 제 인생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인정.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건 인정.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성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 그냥 오이고 우리 A구나. 너 네 인생에서 가장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네가 공부한 부분에서만 네가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나요? 근데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되게 기분도 좋아졌다가 기분도 안 좋아졌다. 그렇거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기분이라는 게 되게 많이 연결이 되고 그게 우리의 의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의지를 꺾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시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거를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 시험을 출제한 사람이 이 정도 점수는 나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실력까지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태껏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으면 다른 건 많이 했는데 국어를 좀 덜 했으면 또는 다른 건 되게 많이 했는데 국어만 덜 했으면 아니면 국어, 도어 안 했으면 해야 할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고 따라가야 할 것도 되게 많을 건데요. 차분히 한번 따라가 봅시다.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서 버티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일단 제일 잘 봐야 되는 시험은 11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험일 거고요. 그 전에 보는 시험들,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나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도 잘 봐야 되고 중간중간에 또 우리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약점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학평이라든가 아니면 사설 모의과사 같은 것도 잘 봐야 되고 그럽니다만 일단 시작은 3월 학평으로 우리가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을 할 테니까요. 이거에 대한 얘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월 학평 또는 3월 첫 모고 이렇게 준비하자 라고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자, 일단 1교시가 국어인 건 알고 있죠. 그치? 1교시 국어고요. 우리 80분 시험 볼 겁니다. 45문제를 보죠. 아,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당연한 기본부터 잘 알고 있어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1교시 80분, 45분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는 적어도 국어적인 머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때는 국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를 이 시간에는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N수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재정반에 있는 거나 재정반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그러면 바자관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독학 재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좀 내서 이 시간에 문제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내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공부가 잘 되는데요. 선생님 전 밤에 공부가 잘 돼요. 우리 시험을 그때 안 봐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우리가 수능 시험 보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제일 좋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80분에 45문항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성은 이미 알고 있겠죠. 독서론 같은 경우에 이제 독서하는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1번부터 3번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시험 문제가 10... 여기 이제 3문제니까 14문제가 나오잖아요. 합쳐서 우리가 독서 17문제 나온다고 하거든. 4번부터 17번까지 나오고 이게 배점이 38점이 들어가요. 그리고 문학이 이제 들어가죠. 18번부터 시작해서 34번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17문제고 38점 배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선택과목이 들어가요. 이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 3월 학평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내냐 화작이냐 반영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 아니면 그 이후에도 선택과목은 충분히 우리가 수능 접수하기 전까지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만약에 본인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되면 본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6대 4 정도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반 비율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이번에 시험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는 것도 좋아요. 선택과목 언매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작에 있을 수 있는데 언매 같은 경우는 공부할 거 되게 많은데 근데 시험장에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문학계, 문법 개념이라든가 문제풀이에 익숙해지면 시험장에서 시간 줄일 수 있고 그만큼의 어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언매고요. 화작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되게 막 외워야 될 내용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풀이 유형을 또 익히고 문제풀이 연습하는 게 조금 시간이 들어가긴 해요. 언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화작은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읽을 게 너무 많아요. 글자 읽는 게 선생님, 전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외우는 게 낫겠어요. 싶으면 언매로 하시면 되고요. 우선 외우는 거 문법 옛날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화작으로 가야죠. 선택지가 두 개예요. 언매나 화작이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번에 3월 학평 보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동안에 언매하고 화작,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거 풀어보는 거 시간 오래 안 걸리거든요. 풀어보고 본인이 어느 쪽이 더 맞는가라는 거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너 이거 해! 라고 선생님이 말해줄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와서 그 다음 저 공부할게요! 라고 하면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지만 뭘 선택할까요? 선생님이 골라주세요! 이러면 내가 선택해 줄 수는 없어요. 공부를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언매, 화작 이렇게 선택과목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24점, 배점이 들어가줘요. 시험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풀이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아마 겨울방학 동안에 기출문제도 좀 꽤 풀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로 아마 독서 부분이면 독서라든가 아니면 문학이라면 문학이라든가 공부를 좀 하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택과목도 조금 공부를 좀 했죠. 아직 손 안 댔어요? 괜찮아. 이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45문항으로 80분에 어떻게 내가 시험을 볼 건가라는 거 있죠.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N수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내내 지난해에 연습을 좀 한 게 있으니까 좀 낫긴 한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 혼자 집에서 시간 제거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전에서 학교에서 또는 시험 보는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시험 볼 때 느껴지는 그 어떤 부담감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간 거랑 안 하고 그냥 맹으로 들어가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2, 3회 정도는 학평 전에 또 모의고사 전에 2, 3회 정도로 한 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이 아 이거 내가 처음엔 독서부터 먼저 풀어봤는데 아 문학부터 먼저 풀어봤는데 이번엔 선택과목부터 먼저 문제를 풀어볼까? 아 이거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나한테 좋을까? 아 이 지문을 만약에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럼 다른 지문을 먼저 풀어도 되나? 어 이 작품은 내가 아는 건데 어 이 작품은 내가 모르는 거네? 그럼 둘 중에 어떤 것부터 내가 풀어야 되지? 이런 시험장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물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다 알려주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아는 방법들, 배운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시간 재고 풀어주는 게 좋고 이왕이면 이 시간대에 풀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그냥 1번부터 45번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막 쭉쭉쭉 풀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구나? 라는 게 나올 거고 그 약한 부분이 나온 걸 인강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채워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문제를 80분 동안 시간 재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2, 3분 정도의 시간은 좀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못 봤던 문제 못 풀었던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걸 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추셔야 되고 OMR 카드 있잖아요.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희가 시험을 몇 번이나 봤는데 그걸 못해요. 못하더라니까? 응, 진짜로. 선생님이 올해는 선생님이 형강을 안 하고 인강만 지금 집중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만 형강 수업할 때 나중에 이제 왜 형강이면 학원에서 이제 주로 시험들을 많이 보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럼 선생님이 생각할 땐 그런 기본적인 실수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OMR 카드 마킹 실수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100명 중에 한 명이라 하더라도 그 100명 중에 한 명에 여러분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은 100% 없는 거거든. 그래서 연습을 할 때 OMR 카드 마킹하는 연습도 꼭 했으면 좋겠고요. 실전 모의고사 이제 뭐 상상이나 아니면 이감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3월 학평 대비로 모의고사 문제 풀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풀 때도 그 안에 보면 문제지, 그 다음에 안에 해설제 들어있고 그리고 OMR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 OMR 카드 그냥 헥 하고 갖다 버리지 마시고요. 꺼내서 연습해보세요. 알았지? 연습해보고 그걸 내가 작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그리고 또 그걸 내가 문제를 풀면서 바로 옮겨 적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세트 풀고 옮겨 적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옮겨 적는 게 좋은지 이것도 한번 시험해보세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본인들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해서 능숙해지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자기한테 맞는지 알아야 돼. 정말 진짜로. 아셨죠? 그렇죠? 그래서 OMR 카드 연습까지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문제 푸는 방법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게 낫겠죠. 그 문제 푸는 방법은 선생님이 선생님 강의 중에 무비 국어 더 비기닝이라고 있어요. 이 강의에서 2024년도 수능 문제 해설 강의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주면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싹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 듣고 배운대로 문제 풀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의 근거는 다 지문에 있거든요. 그 답의 근거를 제대로 찾아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문제를 풀었어. 문제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여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 채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맞았네 틀렸네 맞았네 틀렸네 맞은 건 내가 잘한 거고 틀린 건 문제가 구려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맞은 거든 아니면 틀린 거든 간에 내가 찾은 답의 근거가 문제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의 근거와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찾은 답의 근거가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설지의 근거랑 일치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문제를 푼 거고요. 만약에 그게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답을 맞았어도 틀린 거예요. 정말 문제의 답은 반드시 지문의 근거가 있게 그리고 문제의 답은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모든 문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설이든 아니면 기출이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은 답의 근거가 그냥 3번이 답인 것 같아서 답을 찍었어요. 하고 맞았다. 그러면 좋아할 게 아니지. 나머지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왜 답이 아닌지를 찾아내지 못한 거니까 또 적절한 것이 왜 적절한지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니까 그건 제대로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알았지? 양보다 질. 알았어? 문제를 되게 많이 푸는 것보다 문제를 제대로 풀어낸 거에 지금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답의 근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내가 시험장에서 한 지문당 쓸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았지? 채점 끝나고 난 다음에 맞은 거든 아니면 틀린 거든 맞힌 거든 아니면 틀린 거든 간에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때의 분석, 여러분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독서 같은 경우에 뭐, 아니요. 구조도 막 그리고 그럴 거 없고요. 내가 찾은 답의 근거가 일치하는 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해설지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해설 강의 보셔야겠죠. 그리고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에 나와 있는 문학 개념어들이 있어요. 그거 정확히 내가 적용했는지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내가 파악했는지 보셔야 되고 언매 같은 경우에 뭐 매체 같은 경우도 문제 유형 되게 중요하지만 언어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처음에 나오는 거 독서형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 개별 문제가 3개가 나와서 총 5문제가 나와요. 그 5문제를 내가 다 정확하게 알고 풀었는지 그리고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이 나왔을 때 적절한 것은 왜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건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설명해 볼 수 있는지까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문법 같은 경우 즉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매번 나오는 게 또 나오는데 매번 나오는 게 또 나오면서 얘와 얘를 섞어놓기도 하고 얘와 얘를 섞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멈춤 없이 풀어내려고 하면 개별적인 문법 사항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개별적인 문법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전공자들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기출문제하고요. EBS 수특을 활용하세요. EBS 수특 문제를 활용해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는 거를 하나하나 거기 EBS 수특에 뭣도 되게 많았냐면 여백도 되게 많아요. 그 여백 많은 거에다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보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더 공부하겠구나 라는 걸 알아줘야 나중에 강의를 들을 때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아셨죠? 자, 분석 꼭 하셔야 되고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설지나 해설 강의와 일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본인이 찾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질문할 것 아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무비구어 더 비기닝에서 문제 푸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강의 들으시고 배운 대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채점하고 분석까지 꼭 해보셔야 돼요. 되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받은 또는 내가 풀겠다 라고 생각했던 모의고사 회분만큼은 1번부터 45번까지 본인이 해설지를 작성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왜 답인지 아닌지를 타인에게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하나하나 근거를 명확하게 꼼꼼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 기출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학평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2024년도 수능문제 같은 수능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죠. 수능문제를 풀어보라는 거는 평가원이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라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학평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낯선 지문들이나 낯선 작품들이 나올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학평문제를 교육청에서 낼 때 EBS 수특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EBS에 관련된 비중이 6월, 9월 그리고 11월 수능에서 높아지면서 기본적으로 교육청 시험에서는 EBS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안 나와요. 오히려 비연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을 할 때 학평 같은 경우는 비연계 대비 그 다음에 기출 같은 경우에는 연계, 비연계, 가치 대비 그리고 EBS를 보는 거는 이번 연도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예상 작품들을 기준으로 공부하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평 있잖아요. 일단 작년 3월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수능문제 당연히 여러분들 2024년도 수능문제를 한번 보셔야 될 거고 이거는 무비고거 더 비기닝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 문제 메가스터디 가면 그 입시정보 있지 거기 기출문제 있거든 출력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해설지까지 다 링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건 질문하시면 되고 됐지. 기출 한번 풀어보셔야 될 거고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EBS 수특은 지금 책이 다 나왔고 이제 강의들도 시작을 하고 있고 선생님 강의도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EBS 수특이 어떻게 한번 연기가 되려나?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평에서는 EBS가 연기가 되지 않고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들 뭐 많이 이제 뭐가 나오지만 EBS 수특이 연계가 되긴 하지만 아직 공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연기효과를 좀 느끼기는 어려울 거예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효과를 매번 모의고사를 풀면서 매번 주간지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고요. 아는 작품이 나오니까 더 잘 풀 수 있거든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내신이 들어가잖아요. 내신 들어가면서 EBS 수특, 수환 다 들어갈 건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다른 과목들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EBS 같은 경우에 진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혼자 하셔야 될 거예요. 선생님 강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번 3월 학평에서는 EBS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는 도중에 공부를 시작해서 가는 도중에 시험이라는 걸 보나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EBS 수특에 화작이랑 언메이잖아요. 선택 과목에서 화작이랑 언메이집 얘네는 문제의 연습용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거 괜찮아요. 쫙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런 문제를 EBS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EBS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EBS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교육과정 내에서 이 부분이 선생님들에 의해서 중요하다라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EBS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므로 해서 이런 유형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알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그게 또 모의고사 내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꼭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3월 학평 또 3월 첫 모고 잘 보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더 잘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진짜 국어 실력이 대단한 거 알. 이게 아니고 요행이었나봐 이번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왔지? 다음번에도 점수가 잘 나와야 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번에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속상해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 분명히 열심히 한 건 맞는데 아 아직 좀 부족하구나. 그동안에 내가 안 했던 것들이 지금 내가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이 해야 되나 보다. 근데 공부한 방법은 이제 내가 알았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뭐가 생겼으니까 엉덩이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3월 학평에 관련되어서 또 3월 첫 모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라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정리해보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시험 보는 시간대에 한번 정확하게 문제 풀어보시고요. 문제 풀면서 내가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가 풀 때 제대로 풀고요. 풀고 난 다음에 내가 찾은 답의 근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해설강의나 해설지와 비교해서 확인해보기 아셨죠? 또 하나 OMR 카드 마킹도 연습이 필요하니까 이번 3월 학평, 3월 모의고사 처음 보는 거에서는 OMR 카드도 제대로 내가 체크할 수 있도록 연습 좀 해두자 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은 시험 문제 푸는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는 무비고거 더 비기닝에서 만날 수 있을 거고요. 문학선지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나오는 것들은 선생님이 문학 개념어에다가 모아놨으니까 선생님의 문학 개념어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EBS를 어떻게 활용하지? 라는 거 아직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방향 알고 들어가야 안 헤매거든요. EBS 프리뷰 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뒀으니까요.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시고 선생님한테 직접 답변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공부했는가 라는 것들 우리가 3월 화평이나 3월 첫 모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게 될 거니까 이렇게 공부하자 이런 마음 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캐스트에서 좀 자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선생님이 좀 이렇게 캐스트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준비한 내용이 다 됐고요. 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질문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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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